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래위기 25장 39절에서 55절 말씀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내 동족이 비난하게 되어 내게 몸이 팔리거든 너는 그를 종으로 부리지 말고 분꾼이나 우거하는 자같이 너와 함께 있게 하여 희년까지 너를 숨기게 하라 그때의 그와 그 자녀가 함께 내게서 떠나 그 본족에게로 돌아가서 조상의 기업을 회복하리라 그들은 내가 여굽당에서 인도하여 낸바 나의 품꾼인지 종으로 팔리지 말 것이라 너는 그를 엄하게 부리지 말고 너의 하나님을 경외하라 너의 종은 남녀를 모르나고 너의 사면 이방인 중에서 취할지 남녀 종은 이런 자 중에서 살 것이며 또 너희 중에 우거한 이방인의 자녀 중에서도 너희가 살 수 있고 또 그들이 너희 중에서 살아서 너희 땅에서 가정을 이룬 그 중에서도 그리할 수 있은지 그들이 너희 소유가 될지니 너희는 그들을 너희 후손에게 기업으로 주어 소유가 되게 할 것이라 이방인 중에서는 너희가 영원한 종을 삼으려니와 너희 종족 이스라엘 자손은 너희 피차 엄하게 부리지 말지니 너희 중에 우거하는 이방인은 부유하게 되고 그 곁에 사는 너희 동족은 비난하게 되므로 너희 중에 우거하는 그 이방인에게나 그 족속에게 몸이 팔렸으면 팔린 후에 그를 속량할 수 있나니 너희 형제 중 하나가 속하거나 삼촌이나 사촌이 속하거나 그 근족 중 누구든지 속할 것이오 그가 부유하게 되면 스스로 속하되 자기 몸이 팔린 해로부터 희년까지 그 산자와 계산하여 그 연수를 따라서 그 몸의 값을 정할 때 그 사람을 숨긴 날을 그 사람에게 고용된 날로 여길 것이오 만일 남은 해가 많으면 그 연수대로 팔릴 값에서 속하는 값을 그 사람에게 도로 주고 만일 희년까지 남은 해가 적으면 그 사람과 계산하여 그 연수대로 속하는 그 값을 그에게 도로 줄지며 주인은 그를 매년의 삿군가 같이 여기고 너의 목전에서 엄하게 부리지 못하리라 그가 이같이 속하지 못하면 희년에 이르러 구하 그 자녀가 자유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은 나의 품꾼이 됩니라 그들은 내가 애국당에서 인도하여 낸 나의 품꾼이오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앞서 계속 이어지는 희년 제도에 대한 마지막 부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오늘 내용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가난해져서 종으로 팔리게 된 동족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형제라고 볼 수 있겠죠 가난해져서 종으로 팔리게 된 그 형제에 대한 우리가 어떻게 태도를 취해야 되는가 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39절부터 43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이스라엘의 그 형제를 종으로 사게 됐을 때 똑같이 형제인데 한 형제가 가난해져서 내가 그 사람을 종으로 사게 됐을 때는 그 형제를 종으로 사긴 했지만 종으로 여기기보다는 품꾼이나 우구하는 자와 같이 39절 40절을 보면 네 동족이 비난하게 되어 네게 몸이 팔리거든 너는 그를 종으로 부리지 말고 품꾼이나 우구하는 자와 같이 너와 함께 있게 하여 희년까지 너를 섬기게 하라 계속 44절부터 46절 말씀을 보면 만약에 내가 꼭 종으로 이렇게 취하기를 원한다면 이스라엘 백성 다시 말해 동족이나 형제가 아니라 이방인들 중에서 그렇게 취하면 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46절을 보면 너희는 그들을 너희 후손에게 기업으로 주어 소유가 되게 할 것이라 이방인 중에서는 너희가 영원한 종을 사무려니와 너희 동족 이스라엘 자손은 너희 피차 엄하게 부리지 말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7절 이하 55절을 보면 이방인이 부요한데 그 이방인 곁에 살고 있는 가난하게 된 이스라엘 동족이 너무 가난해서 살 수가 없으니까 그 이방인에게 만약 팔리게 되었을 때 그러면 이스라엘의 다른 동족들은 그를 속량할 수 있는 방법 그를 종으로부터 해방시켜줄 수 있는 그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7절 48절 보면 너희 중에 우구하는 이방인은 부요하게 되고 그 곁에 사는 너희 동족은 비난하게 되므로 너희 중에 우구하는 그 이방인에게나 그 족속에게 몸이 팔렸으면 팔린 후에 그를 속량할 수 있나니 그 형제 중 하나가 속하거나 여기에서 전체 내용 중에서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부분은 종의 신분이라 할지라도 형제를 엄하게 대해서는 안 된다 내가 혹 그 사람을 종으로 우리 집에 데리고 왔다 할지라도 그를 엄하게 대해서는 안 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은 바로 애굽의 노예로 있을 때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다 노예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자유함을 얻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받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존재 자체가 뭐냐 하면 바로 은혜와 자비로 존재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은 은혜와 자비로 살아야 마땅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존재 방식이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되어 선물로 받은 가난한 땅에서 풍류를 누리고 있다는 것을 만약 기억한다면 자신이 종이었을 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 그 자비를 기억한다면 그래서 지금 나의 존재함이 그리고 나에게 지금 주어진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라는 것을 진심으로 우리가 고백한다면 그러한 같은 동족인 이스라엘 형제들을 종으로 대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나 또한 은혜 가운데서 은혜를 통해서 지금까지 왔다면 형제들을 그렇게 대할 수 없다는 거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나를 종의 자리에서 자유함의 자리로 부르신 것처럼 나의 동족 즉 형제들도 하나님께서 친히 종의 자리에서 자유함의 자리로 인도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유함으로 인도하신 나 그리고 하나님이 자유함으로 인도하신 나의 형제를 어떻게 내가 나를 그리고 나의 형제를 종으로 대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형제를 종으로 대하는 것은 하나님의 원하심과 하나님의 뜻하심에 있어서 반대가 되는 행동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두 번이나 반복하여 우리에게 잊지 말라고 잘 기억하라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42절 43절을 보면 그들은 내가 애국당에서 인도하여 낸바 나의 품꾼인 즉 종으로 팔리지 말 것이라 너는 그를 엄하게 부르지 말고 너의 하나님을 경애하라 비슷한 내용으로 55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은 나의 품꾼이 됩니라 그들은 내가 애국당에서 인도하여 낸 나의 품꾼이요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 니라 여기서 같은 내용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반복하는 것은 이스라엘 형제 중에 가난해져서 너의 종이 되거나 아니면 이스라엘 형제 중에 가난해져서 이방인의 종이 된 사람은 너희의 종이나 또 이방인의 종이기도 하지만 그 전에 바로 하나님인 나의 품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인데 너희가 함부로 할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종으로 산 그들을 종으로 대하지 말아라 엄하게 부리지 말아라 말씀하시죠 그 내용도 여러 차례 말씀합니다 우리가 살펴본 43절에서도 말씀하지만 46절에서도 엄하게 부리지 마라 말씀하시고 53절에서도 또 엄하게 부리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은 권력, 돈을 통해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표현한 게 더 잘 와닿을 것 같습니다 권력과 돈만 있으면 내가 하고 싶은 것은 다 할 수 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성스럽지만 이러한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고 있는 바로 우리들 그리스도인들도 너무 편안하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요즘 돈만 있으면 못하는 게 없어 웬만한 건 다 해 라고 그냥 쉽게 말을 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적당한 권력과 적당한 돈이라고 하는 이런 명목을 앞세우고 자유를 위해서 권력이나 돈을 향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가난한 사람들을 보면서 그들은 부실을 하지 못해서 라고 말하면서 그들의 모습에 대한 모습을 바로 그들의 책임으로 떠넘기는 것이죠 그렇게 가난한 자들을 종으로 부리는 것을 조금은 쉽게 생각하고 당연하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사실 이런 생각이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고 여겨질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리고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논리이지 하나님의 생각과 논리가 아니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생각과 논리는 무엇입니까? 나도 그렇고 바로 옆에 있는 너도 그렇고 다른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한 형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함은 나에게만 주신 자유함이 아니라 지금 가난해 있지만 이 형제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계속해서 47절에 55절을 우리가 보았지만 가난한 땅에 거주하는 이방인이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종을 사게 되었을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을 말씀하는데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같은 민족, 같은 동족, 형제가 아니라 이방인에게 팔려가는 것에 대해서 이건 참 불행한 일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방인에게 자신을 종으로 팔았다는 뜻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스라엘 공동체가 올바른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내 형제가 이방인에게 팔려가는데 그걸 형제가 가만히 보고 있었다 그 책임이 이스라엘 형제인 공동체에게 있다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서의 속량해야 될 법을 말씀하는데 그 속량법의 첫 번째로 자신이 개인적으로 부유하게 되면 다시금 스스로가 어떤 능력을 키워서 부유하게 되어서 속량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만 개인적인 그런 능력이 되지 않으면 이방인의 종이 된 이스라엘 사람들 속량하게 되는 그 기본적인 의무, 책무가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방인의 종이 되지 않도록 돌보아야 할 책임이 이스라엘 형제인 공동체에게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 지침이 그렇게 잘 돌보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을 때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 등장하는 게 바로 속량에 대한 것입니다 속량 여기서 속량하는 사람을 고엘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한번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구속자라고 부를 수 있죠 사람이 형제를 위해 고엘 제도를 실행하는 것 쉬울까요? 결단고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루키를 통해서 잘 알 수 있습니다 루키에 나오는 나오미의 근족이 있었죠 나오미를 속량하고 고엘로 할 수 있는 가까운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자신의 재산에 손해가 닿을 것을 우려해서 기업 물음의 의무를 칠 수 없다고 했던 것을 우리는 봅니다 쉬운 게 아닙니다 고엘 제도에 또한 의무를 지는 사람에게도 순서가 있었죠 아무나 먼저 할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근족이 먼저 할 수 있었던 것인데 가장 먼저 되는 게 형제이고 형제가 불가능하면 삼촌이나 조카 그리고 가까운 친척 순으로 할 수 있었던 겁니다 보문은 가난한 형제들이 종이 되었을 때 같은 형제로서 어떻게 태도를 취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하심에 맞는 것인지를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 내용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어떠한 사람이라도 영원히 종의 자리에 있지 않게 하여 희년에는 모든 것을 처음의 자리로 되돌려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40절, 41절, 그리고 54절 보겠습니다 품꾼이나 우구하는 자같이 너와 함께 있게 하여 희년까지 너를 숨기게 하라 그때는 그와 그 자녀가 함께 내게서 떠나 그 본족에게로 돌아가서 조상의 기업을 회복하리라 54절입니다 그가 이같이 속하지 못하면 희년에 이르러 그와 그 자녀가 자유하리니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희년이 되면 종이 된 자신의 신분을 돌려받을 뿐만 아니라 토지들도 원래대로 다 돌려받게 되는 거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율법의 정신은 가난하여 종이 되었던 사람들이 자유하게 되어 집으로 돌아갈 때에 그때 풍성하게 쥐어줘서 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다시 가난 때문에 종으로 전락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죠 신약 성경에서도 가난한 이웃을 향해서 어떻게 하는 게 올바른 영성인지 야고버스 2장 14절 이하 17절에 보면 믿음은 행함을 통해서 나타나는 건데 이웃이 헐벗고 있는데 도움을 주지 않는 것은 곧 죽은 믿음이다 라고 단정하고 있습니다 참된 경건에 대해서 이렇게 야고버스 1장 27절에 말씀합니다 고아와 과부를 그 환란 중에서 돌보고 또 자기를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자기를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하는 것이다 말씀합니다 이러한 희년의 정신이 절정에 이른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입니다 누가 보곤 4장 18절 이하 19절에서 예수님께서 설교하실 때에 이사야 61장에 대한 내용을 인용하시는데 요하께서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시고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셨던 것이죠 이러한 점에서 예수님의 오심은 갇혀있는 사람들에게 참된 자유의 길을 제시한 것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사실을 제대로 알게 되었던 사도들도 오순절 성형 강림 사건 이후에 그래서 자신들이 메시아로 말미암아서 종말의 공동체가 되었구나라는 것을 그때서야 깨닫게 되죠 그래서 그 깨달음으로 인해서 역사상에 처음으로 나타났던 예루살렘 교회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모두 자신의 소유를 자신의 것이라 주장함이 없고 유무상통하며 공동체를 이루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자면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에 교회 공동체로서 우리가 선포해야 하는 복음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희년의 복음입니다 희년의 복음입니다 사로잡혀있는 자들에게 자유와 해방을 선포하는 종말론적 희년은 언제 완성되는 것일까요? 이미 예수 그리스께서 오셔서 완성되기 시작했지만 다시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룰 때에 온전하게 완성되는 것입니다 참되고 온전한 희년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러한 종말론적인 소망을 가진 사람들 그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 공동체를 바로 희년 공동체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 희년 공동체로서 우리는 우리 곁에 있는 가난한 이웃들을 돌보고 숨기게 되는 이것이 공동체적인 당연한 책무, 의무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감당할 수 있는 형제의 의리를 우리 안에 가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래서 죄밖에 지을 수 없는 그런 자들이었는데 그런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전적인 극률과 사랑으로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억압과 눌림에서 자유함으로 인도해 주심을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런데 제가 내 옆에 있는 형제들의 자유함과 구원에 민감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이 세상의 종으로, 마귀의 종으로 심지어 나 자신의 종으로 있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못하고 그냥 나의 자유함에만 기뻐하고 살았던 추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 원하옵기는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주시는 형제를 향한 고엘의 마음과 사랑을 주옵소서 그들의 형평과 처지가 그들만의 책임이 아닌 바로 형제인 나와 우리 공동체의 책임임을 인지하고 깨달아 우리의 손과 발이 그리스도의 자비와 사랑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내가 속한 공동체가 진정 하나님의 나라로서 하나님의 교회로서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나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날마다 하나님의 saying 감사합니다.